쭈어요 지금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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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당연히 쟤 또 누굽니까 저는 또 이제 날라다니기 때문에 제가 다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시면은 제가 이제 다 알아서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2분마다 이게 잡고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전이다보니까 이거는 이제 팀을 아예 못해요 참고로 다들 지금 제가 권총만 있는 줄 알거든요 아까 보셨죠 제가 이제 또 이 게임을 캐리합니다 게임을 캐리합니다 저기 잡고 자 당연히 이제 게임을 캐리할 수 있죠 제가 자 자 일단은 위에 올라가는거보다 오 오 이제 뜨네 오 오 뭐야 나랑 태경이랑 가까이 있는데 2분 남았습니다 10시 2분 시작입니다 10시 1분 시작입니다 3분 2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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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9 9 10 10 10 10 10 5 7 8 9 10 10 10 10 11 10 11 11 일단은 저희 아시죠? 아시죠? 센스있게 센스있게 피해가셔야죠 아시죠? 폐기에 짓누르시지 마시고 시작이네요 이분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자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떨어질 뻔했다 일단은 황금사과 하나를 놔두고 여러분들 끊겠습니다 수정이를 죽입시다 왜냐면 수정이가 못하기 때문에 어 수정아 어디야 여보세요? 어 어디야 저요? 오늘 도티님 아이디를 봤거든요 도티님이랑 정복이 다 근처에 있나보네 지금 어 너 지금 가빠서 앉았잖아 저 가빠 근데 진짜 똑같잖아요? 아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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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어 지금 누가 쏘아지나? 아 잠시만요 야 잠시만요 오빠 만났어 만났어 승찬이 왜 이렇게 안맞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저기요 아니 지루님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아니 뭐하세요 너무 하신거 아니냐고요 아니 좀 왜 죽였어요 갑자기 앞에 나타나요 갑자기 앞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총 쏘면서 나타나시면 제가 잘 쫄죠 아니 제가 안쌌어요 님 일부러 아 진짜 인성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 일단 끊으세요 와 다른 분이랑 통화하세요 저는 이제 승찬이 화면을 좀 딩군이랑 통화좀 하고 자 딩군이랑 통화하겠습니다 딩군아 이거 형 조치님한테 TP 좀 해줄 수 있나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수정이는 좋았길대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좀 구경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구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딩군이는 지금 저랑 딩군이랑은 저희 서버를 좀 도와준냐고 아 제가 승찬이한테 그냥 바로 죽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아 이게 지금 아 딩군님 잠시만요 수정이를 초대해서 네 아 네 마이크 지금 말이 안좋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수정님이 죽었어요 예 도티님한테 죽어가지고 방울을 넘겨준 것 같아요 아 지금 도티님이 열심히 수영중이거든요 지금 예 지금 저쪽 어떻게 하시죠 같이 봅시다 준비합시다 저희 아 지금 도거티 선수 전장을 휩쓸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다 떨어져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거의 다 떨어져있죠 어 저 만났어요 도티 선수 도티 선수 지금 태경 선수랑 만난거 같애요 지금 어 저 지금 누구죠 저 앞에 비코님님인가요 아 태경님이네요 오 싸워요 오 오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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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럭키포션을 먹어봤나 또 데미지가 야 야 오 엄청 싸우는데 칼로 칼로 어 아 태경님은 어 둘다 지금 피가 안타 지금 지금 엄청난 컨트롤러 태경님의 컨트롤 장난 아니시네 야 야 야 이겼어요 야 오 장난 아닌데요 도티님 역시 초음도 먼저 쏘는 사람이 잘 쏜다고 하시는데 와 야 지금 머리를 강았습니다 이거 지금 태경님을 초대할까요 그러면은 같이 등대를 나쁘지 않나 도티님 흠 네 태경님 예 왜 저렇게 스나이퍼밖에 안사셨나요 진짜 무통이 없어서 아 그래요 아니 도티님 왜이렇게 잘 써요 지금 또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아 돈이 없어가지고 아 지금 게임원에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방송으로 아 예 아 이거 지금 누구죠 앞에 쫄다요 지금 지금 쫄다 푸셔먹고 흐흐흫 쫄다 푸셔먹고 와 와 와 오사인 볼트 오사인 볼트 도사인 볼트 도사인 볼트 도사인 볼트 와 흐흐흫 흐흫 와 엄청 쏘는데 와 손 좀 줄여야겠다 와 귀엽다 아니 바렛을 전문적으로 쓰시나봐요 저거 그 H1Z1 봤거든요 저요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샷건은 최고에요 샷건 그래서 샷건 없나 봤는데 샷건 없더라고요 아 샷건이 있었는데 샷건이 너무 사기라서 어쩔 수 없이 예 와 엄청 잘 쌓는데 저거 누구죠? 아 뭐 닉네임이 안보이는데 그거 럭키포션에 투명화가 있어가지고 닉네임 안보이는데 지금 하하 와 흐흐흫 흐흐흐흐흐흫 두리 흐흐흐흐흫흫 저 너무 안돼 럭키포션 흐흫 흐흐흫흫흫흏흫흫흫흫흫흫흰흫흖흫흫흫흮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communities 이거랑 하 hack 아 지금 승찬인가요? 오! 아 도티맨 지금 어디보죠? 오! 럭키포션이 시간이 좀 길어요 여러분들 한 1분인가 2분인가 그런데 이거 죽긴 죽나? 둘이 포기하지 이거 어색 이거 안 죽일 것 같은데? 와 오! 야 뭐 언제까지 죽이지? 와 질기 오! 도티맨 갑박 깨진 것 같은데? 럭키포션 푹! 아 럭키포션 너무 사귀다 와 럭키포션 너무 사귀다 아 진짜 저거 언제 죽지? 그 빠신 거예요 럭키포션? 태경님도? 네 또 아 저는 없었어요 아 진짜 저는 황금사가 뭐 어디서 빠신거지? 나 죽였으면서 나 죽였으면서 저거 검에 데미지가 없는 것 같은데이 둘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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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헣 흐흫 흐흫 흐흐흫 아 이거 안 죽어요 이거 다른 시점을 보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흐흫 흐흫 어 이거 언제 끝나죠 이거? 흐흫 어? 어? 어 죽는다 흐흫 어 효과 다 달았나 흐흫 흐흫 진짜 아니 지금 도티님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앞에 뿐이 없는 것 같아요 스피드가 느린가 보니까 흐흫 둘이 협상을 하는게 차라리 더 빠를 것 같기도 흐흫 야 지금 정글에 와서 이제 정글 싸움 아까 태경님이 하던듯이 흐어 흐흫 어 둘이 엄청 싸우시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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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뭐 어떻게 상대하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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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이 너무 어 도티님 피통이 이렇게 많아? 어? 죽겠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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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지금 포지션을 빨았는데? 흐흫 아 지금 갑바가 사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불에 취약해요 어 근데 지금 어? 도티님 죽어요? 어 이거 잘하면 어 죽는데? 어? 어 황금사가 먹었어 흐흫 와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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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무기가 없어서 곽갱이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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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먹었다 또 포셔먹었다 둘이 진짜 뭐냐 흐흫 오! 다들 가까워진다 아 아 딩군이군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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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둘이 하루종일 싸우시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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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흐흫 흐흫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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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제가 통화를 걸어볼께요 승찬이한테 아 승찬님 얼마나 팽팽하셨어요 왜 이렇게 팽팽했어요 초알이 없었어요? 럭키포션 있었어요? 와 대박이네 자 그럼 도티님 제가 화면 보겠습니다 도티님이 일단 남은 분이 자 이제 삼뜰님, 도티님, 코디, 비코님 자 이렇게 남았거든요 도티님이 진짜 안좋으시더라꼬 럭키포션이랑 진호 승찬 승찬 이승찬 임진영 됐죠? 두쳤어요? 문쉬인 좀 나갔다 오세요 같은데 어? 이게 누구죠 이거? 아 비코님 비코님 지금 한번 저 проект 중개해볼까요 오늘 같이 같이 해볼까요? 죽은사람들 타이벌로 통화 초대 못하나? 아뇨아뇨 저희 둘이상이 나을거 같아요 시끄러워서 비코님 여기 누워서 스나이퍼를 떼고 있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아 자리를 옮기시네 옆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공격력은 두배가 되겠어요 승채님 나갔다고 칠거 같아요 몸에 화살이 와서 적의 위치를 가르쳐줬거든요 나갔다오시는게 도틴이 화살을 잘 쏘지더라구요 아 님이 저먼저 죽였잖아요 에? 아저씨 먼저 총 쏘 아니 저 안맞췄잖아요 중요한거는 그쵸 딴사라는줄 알았지 딴사라는줄 알았지 에이 그래도 에이 그래도 에이 아저씨 잠시만요 티피해드릴게요 님 왔어요? 어디있어요? 아이템 들어봐요 아이템 어디요? 저 안보이는데요 이미 저한테 온거니까 제가 비코님도 되가려면은 내 닉네임을 먼저 적였지 맞아? 몰라 빈 지 너 비 원 아 맞네요 자 제가 비코님도 입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비코님도 보시면은 예 아까 뭐 컨셉이 바보 컨셉이라는데 자 일단 지금 도티님이랑 도티님이랑 자표 5에 계시구요 그리고 승찬님한테 티피해드릴까요? 했어요 자 칼 버리세요 칼 들고실면 안되죠 맨손 들고실래 맨손 아 맨손했어 비코님이 여기 혼자 계시는데 어딜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티님한테 한번 티피를 해볼께요 자 그럼 시간을 리스폰 30초로 줄까요? 응 시간이 잠축됩니다 도티님이 내 아이템을 먹어가지고 예 그니깐요 지금 비코님이 여기서 스나이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도티님한테 말고 잠떼님한테 가보겠습니다 도티님이 제가 죽었던 자리에 자꾸 맴도시는데 뭐 때문에 잠떼님한테? 아 잠떼님도 지금 나무 위에서 아직도 아이템 파밍하시는거 같은데 아닙니다 나무 위에서 하시는데 아 잘 숨어 계시네요 다들 오! 아 저군요 아 지금 최대 가까운 사람이 도티님하고 누구죠? 도티님하고 전화 왔거든요 오구 FT 예예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생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장떼님 비코님 코디님 도티님이요 아 네 명 남았어요? 예예 아 저기 또 챙길까? 자 이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티님이 좀 잘하시긴 잘하시네요 진짜 어 제가 좀 잘하죠? 네 깜짝 놀랐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Ec Poly 아까 누가 미친듯이 싸우더라고 여러 구데요 구데요 x2 트 fis 이러지 마세요 x2 뭐하세요 x4 뭐 하세요? 왜 왜 이쪽이에요 이쪽은 이쪽 이쪽 이쪽이라니까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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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라니까요? 어디서 쏘세요? 아 지금 둘다 총알이 없어요? 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어 뭐라구요? 아 훅 갑니다 그러다 훅 갑니다 아 더틀린 총알 없나요? 누구랑 싸우다가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총알을 다 썼어 아 상대형은 갈 수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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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이리주 마세요 으아아아아 아 용차 용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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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어 0 우와 그냥 컨트롤하소 0 0 0 0 저기요 저기요 농락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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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대장 야 잠뜨라 네 빨리 와서 잡으라고 잠뜨라 어디있어요 대장님 어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꼈어요 나갔다올께요 어 잠깐만요 대통령님 저 무섭습니다 잡혀 arises 앗 gusto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제가 왜이렇게 빨라호ELIadt 럭키포션인가요? 왜이렇게빨라왜securityпол maneuver 어헤 에헤 에이 럭키 deste는 이러는 에헤 점점 으 Cheesy ıyorum 테 contaminated 에헤에헤에헤에헤헤에헤헤헤헤에헤헤헤에헤헤헤에헤헤헤헤헤헤헤에헤헤헤에헤헤헤헤에헤헤헤헤헤헤헤에헤헺헤헿에헤헤헤з 아 이거 화염도 안맞아 이거 화염도 저분이 갖고 노시는 거 같은데 아아아아 잡더라아아 잡더라 네 대장님 누구랑 싸우다가 총안을 다 썼어 네 대장님 어허 이쪽으로 어 네네 그쪽으로 다 어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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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헛! 어헛! 어헝! 어헝! 어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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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가만 봅시다 뭐.. 영! 자! 영! 자! 어이 감사합니다! 어이구! 누가! 누가! 나 싼는데! 누구야! 누구야? 지금 누구누구 남아줬는데? 비콘이랑 삼떼님이랑 도트님이랑 이제 제 코디! 어허! 야! 재밌는 놀이였어! 일단 자비로움에 살아났어요 어헛! 어헛! 잠깐만 잠깐만! 어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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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냥 쳤으면 제가 뭐 죽었죠 여러분! 뭐 봐주신건데! 후회하게 해주지! 아! 제가 갑니다! 후회하게 해주지! 제가 갑니다! 후회하게 해주지! 아 이거 상점 갈 수 있다고요? 예! 상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요 상점을? 어! 비콘이 죽었네요!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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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은 이용할 수 있어요! 럭키블랑은 가면 안되고! 비콘이 죽었다고요? 예! 얼... 삼떼님이 잡았네요! 근데 상점이 어딨었지? 아 여기 있구나! 어허! 아! 그러네! 상점이 어딨었지? 아! 지금 가면 안되겠다! 위험하다! 엇! 야! 총알 구입하시려는 분이네요! 아! 아닌데! 아닌데요! 아! 그래요? 아! 저 여전히 다 죽은사람밖에 없어서! 아! 그래! 어허! 깜짝이야! 아! 비콘아 이러지마! 깜짝이야! 어!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아닌데?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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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돼! 여기서! 다... 다이아를! 다이아를 에메랄드로 바꾸고! 에메랄드를! 이걸로 바꿔서! 엇! 오케이! 여기서! 아! 모자라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따로 준비할게요! 다시! 자! 일단! 어? 어디계시지? 지금 여기 올라오거든요? 아! 코디! 자! 일단! 코디님과 도체님을 만났는데! 열심히 싸우시고요! 지금! 자! 싸우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코디가 지금 굉장히! 스나이퍼를 쓰고 있는데! 어! 좋아요! 오! 야! 이거 뭐! 총알을 구입했거든요! P90이 여러분들 앞에 가서 싸우면 진짜 세요! 참고로! P90이 앞에서 싸우면 진짜 세기 때문에! 오! 허! 어! 둘이 만났어요 지금! 오오! 오! 오! 코디 죽는다! 오! 코디 죽거든요? 오! 떨어진다! 오! 아! 아! 이걸 맞췄어야 되는데! 에이! 아! 이제 슬슬 잡힐 위치가 뜨고! 오! 지금 다 가깝네! 자! 가까워요! 아! 지금! 굉장히 팽팽한데! 아! 멍청이야 얘도! 어! 진짜 안 죽네 둘 다! 오! 오! 얍치지찌! 하! 성화방 들어보겠습니다! 어! 어! 무서워 여기! 어! 자! 자! 누구 누구 남은거에요? 어! 세명 세명! 세명! 어! 어! 네! 저 센터요! 지금 셋대 센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다 오케오케 총 쏘고요 아 총 쏘고요 아 나 이번.. 오오오오 오오 오케오케 오오 어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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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어디있지 어디서쏘는데 지금 어 저 쏜거 같은데? 알게 지금 어 저 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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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네 네 네 네 네 잠 뜰님 아 이거 자꾸 낀다 잠깐만요 저 나갔다올게요 네 잠 뜰님 저거 그러면은 멀리서 쏘신거 같은데 지금 봤는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네 아니요 죄송해요 네 닫을게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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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어이구 x4 앗 아셔야야와아! 와 잠깐만요 나이스 죽였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죽였는데 오오오 제가 많이 때렸거든여 1대리네 제가 많이 때렸거든여 막타 치시고 площад지 이리로 오세요 오오오 Verdmi 장수엔내내 노트니 당통수정 아 겨울 100% 저기로 강한, 저기로 귀찮으려고 오, 저기로 Jesb 어, 이거 앞에 잡히면... 끝나는데? 아오 예b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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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ocido 대장닌... 아아... 대장닌... 야a... 대장닌... 왜왜왜왜... ties가님, 활 쏘세요? 어... 알iał, 진 CLICK 해서... Xilla 어 Theyry 하남벙 아아 죽었다 아이씨 어댈 감히 활쟁이가 아 불태우고 총 썰라그랬는데 총 없는척 할라그랬는데 야 근데 너 왜이렇게 세냐고? 어댈 감히 총쟁이한테 와 이거 그냥 빠바방 맞으니까 죽네 이거 생각보다 비구공이 진짜 세요 와 이거 랜타있나 랜덤 데미지있나? 아니 그런걸로 할수 없어 뭐지? 좌클릭 왼쪽 클릭하면 이렇게 약간 중처럼 되면은 잘 안 튕겨 오오오 에? 와 이거 보수네? 좀 몰랐어요 와 잠뜰이가 보수네? 왜 헨테 야 왜 왜 왜 헨테 어? 유다이? 야 형 태경이 형한테 가보니까 어 형이 아주 못된짓을 했다던데 왜왜왜? 무슨짓? 어 뭐 통수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 아닌데 아닌데 처음부터 죽였다는 소리가 있던데 에에에에 이거 안죽는데? 이거 태경이 죽였나? 형이 죽였다는데? 아 그래? 예 야 나 태경이 안죽었는데? 뭐 태경? 태경아 나 너 안죽였어 형이 처음으로 죽인사람 내가 나야 태경이야 나 처음으로 죽인사람 스정님이야 스정님 어? 그래? 두번째로 죽인사람이 나야 아니야 두번째로 죽인사람 승찬님이야 승찬님 아니야 그전에 죽인사람 나라고 아 넌 누구 죽였었나 내가? 생각이 안나 그럼 나의 막대기 파워를 잊지 못했어? 나 막대기 기줄렀었는데 형한테 죽였던거 같기도하고 아 내가 죽였고 왜? 아 미안하다 야 배신자 죽을만하니까 죽었겠지 야 개인전에 배신자가 어딨어 아야 살려주세요 아아 야 그러면 이제 엔딩할까요? 아 엔딩할게요 일로 모이세요 아 아 일로 모이세요 아우 이게 아 아 그러면 잠뜰님이 다오세요 아니 그냥 잠뜰님 주는중이라 와 네 잠뜰이가 잘해요 어 네 시끄러웠거든요 예 그만 쏘시고요 시끄러웠습니다 일로오세요 네 어 자 아무튼 와 이 잠뜰이가 마지막에 저랑 1대1을 했는데 제가 8점 싸보려다가 빠바방 맞고 죽었네 어 녹았어 녹았어 한여름 메로나 녹듯이 죽었어 죽었어 아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시작하자면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어 승찬이가요 딜에서 아주 쏟더라구요 와 제가 진짜 진짜 우승할 수 있었어요 템도 많았거든 황금사각불 럭키포션도 두개나 있었는데 이쁜니랑 10분동안 싸웠어 형 형 나 그거 봤어 그 장면 봤어 와 나도 그 주변에 있었어 둘이 싸우길래 내가 거기 저기 몇 발 쐈거든 아니 둘이 미친 싸우 어 근데 안받더라고 진짜 혈투였어 혈투 활로 쏘고 막 맨손으로 치고 막 싸우던데 난리났어 난리났어 결국엔 활로 죽긴 했는데 아 울프가 죽였던데 진짜 내가 진짜 와 내 아이템 진짜 다 썼어 이 흑형 죽이느라 네 근데 저분이 그거다 운영자님이구나 네 여기 서버 좀 오늘 저 뒤에 안 돼요 그래요 벌칙해요 아 미안해요 아 벌칙이요 미안해요 벌칙하는 건 수정님이랑 진호님 아닌가요? 아 저요? 아쉽네요 빨리 죽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할까 영상을 따로 쓸게 에이 아니에요 지금에요 백방의 명이요 저 모르세요? 어떤 거요? 어떤 거 할까요? 진호진호진 아 그거요? 아 지금 코딱지 먹기는 뭐야 아 디러 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너 더럽죠 비포비코니 같은 거 있거든요 아 예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럼 수정님부터 수정님은 동굴에서 귀요미송 수정님 빨리 하세요 아니 또 강요할 순 없고요 한 박자씨고 한 박자씨고 한 박자씨고 한 박자씨고 하나 둘 셋 넷 잠시만요 뭐라고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육아인 줄 알았어 나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정에 이르케요미 너 하지말로 너 하지말로 이제 진호님 먼저 할게요 아 그럼 저 먼저 할게요 진호님부터 그럼 제가 어떻게 아악 수정하세요 진호신호니 하면 되나요? 진호지마요 오케이 오케이 아악 이거만 하면 되죠 저는 두 박자씨고 두 박자씨고 두 박자씨고 전우고 계세요 네 그럼 제가 게임모드 좀 풀게요 게임모드 좀 풀게요 게임모드 좀 풀게요 네 마크 쏘세요 하나 이거 뭐 IS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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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뜨르면 헤헥 lesser 진호 흡 자 치체도 없애 시모 시켜도 없애 자 다음은 수정님 어? key 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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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сторон 2, 3, 4 1, 2, 3, 4 1, 2, 3, 4 아 쟤 블로그 쌌어 2, 2, 2 2, 2, 2, 2 잘하시네 2, 2, 2, 2 3, 2, 2 3, 2, 2 3, 2, 2 1, 2, 2 자 같이 모여서 부작용이 있는거 같애 자 아무튼 진호님이랑 진호님 친구분들이랑 같이 카몰 럭키블럭 배틀로얄 즐겨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호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저 지금 광대가 아파요 너무 웃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제가 지금 웃으면 안되거든요 사실 왜요? 이쪽이 다쳐서 지금 왜 다쳤어요? 싸우셨어요? 아니 싸우는게 아니라 다 빠져서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웃으면 안되는데 너무 웃어서 광대가 또 아프네요 아 그래요? 아무튼 진호님 덕분에 완전 꿀재미 컨텐츠 즐겨봤던거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호님 유튜브는 진호 검색하시면 나와요 다같이 가셔가지고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고 진호님 채널에 은근히 재밌는거 많더라구요 그쵸? 아 보셨어요? 맞죠 맞죠 럭키블럭도 자주 하시고 럭키블럭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호님 채널에 많이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쵸 탈출맵 같은것도 은근히 하시고 그쵸? 어떤거요? 탈출맵도 은근히 하시고 아 탈출맵이요? 네 잘 못해서 탈출맵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분좋은 콜라보였던거 같네요 다음에도 기회되면 꼭 같이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클로징은 제가 하죠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진호님 채널 그리고 또 제 채널 또 잠때리 채널 또 태경이 채널 비코니 채널 또 다른 분들 유튜브 하시나? 아니요 등등 아 코디해요 코디 더 합니다서 와 코디쯤도 안되요 가끔 가시고싶으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뭐 안가시겠지만 자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농담 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구요 이만 뿅 뿅 킹킹